할렐루야 7월 23일 토요일 묵상말씀 시간입니다 생명을 지키면 니가 산다 이 세상에 죽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살고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고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고자 한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싶듯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큰 문제 큰 사건으로 인하여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하며 허무감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큰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 있을 뿐이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목숨을 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처럼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인은 아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사단의 자식이겠습니까? 아니죠 사단은 사람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가인 또한 마찬가지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피흘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왜 기록되었겠습니까? 구전으로 왜 이어져 왔겠습니까? 야 힘있는 자가 약자를 죽이는 것이구나 가인 같은 자들은 아벨을 죽이는 것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힘있는 자들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난 자들 장자의 입장 힘있는 자들 명예와 권력이 있는 자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가인같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보호하라 아벨을 지켜야지만이 가인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아벨이 가인을 무시하겠습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가인에게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개를 숙이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고개를 숙이듯이 아벨 또한 가인에게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이거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와 같았습니다 곡식이었습니다 가라지가 아니었습니다 알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동산 중앙에서 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지 못한 자들은 방주에 올라 타도록 하라 그토록 외쳤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애하게 바빴습니다 사업하게 바빴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었는데 다 망하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인데 정말 천생연분이다 하겠지만 천생연분이 아니었습니다 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짝이었고 천생연분처럼 보였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짝을 만났습니다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의의의 길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결혼을 잘못한 것입니다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구약시대에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까 사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생명을 지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증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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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무엇합니까 말만 사랑한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외식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 말표현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불같은 말씀으로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의리 있는 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의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의 그의 의리 약속을 뛰어넘는 의리 약속은 정하는 것이지만 의리는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정하고 지키는 것이지만 의리는 정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하지 않아도 약속하지 않아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구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허물이 많고 단점도 많고 또 죄를 범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이라 생각하시고 부모라 생각하시며 여러분 꼭 생명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죄는 묘하되 생명을 미워하고 심판해서는 아니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지키면 네가 산다 하나님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더 지키고 보와라 하셨습니다 내 그란 삶을 살고자 기도하고 아멘 하였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그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주인들 모두 다 아멘을 하였으니 꼭 그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